티노트를 통해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3일 전에 작업한 파일과 지금에 있는 파일 자체가 이 파일 안에 내용의 슬라이드가 모르고 주었을 경우 아니면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보고자 할 때 이런 기능을 되살리려면 휴지통이나 그런 기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 버전에 대한 버전 관리가 사실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지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드롭박스 웹사이트에 가면 좀 전에 갖고 있던 강좌 자료 밑에 롯폴더 파일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좀 전에 작업하다 한 파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인간관계에 보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전 버전에 대한 버전 관리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일, 12일, 13일, 26일 업데이트한 문서들이 계속 갖고 있어서 최종분이죠. 26일께. 그 전께 13일, 12일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리스토어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파일로 다시 리스토어 하게 되는 역할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혼자 작업하는 경우는 어떤 파일인지 금방 인식이 되는데 다수의 사용자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롭박스의 공용 폴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쉽게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중복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모르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 아니면 또 저처럼 이제 이전에 있는 파일들을 다시 이제 보고나 보자 할 때 아마 유용한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버전 관리. 마찬가지로 이 버전 관리도 결국은 제가 최근 26일인데 한 달 정도까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이제 무료 계정이 또 한 달이고고 이제 유료 계정일 경우 유료 계정에 이제 팩렛이라는 기능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이런 버전 관리를 활용을 해서 내가 뭐 그 한 달 전 두 달 전에 있던 파일도 다시 복원해서 돌릴 수 있는 기능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전 관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체제나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기능들인데 이처럼 드롭박스 안에 내장되고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하신다면 장애,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